모연도 가수님, 저 용인에서 올라오셨는데 가요 교실 이런 데서도 많이 유튜브도 찍고 또 많이 노래를 하시는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가수님이세요 인생이란, 본인곡이에요 음반내셔서 가수분인데 인생이란, 그 다음에 장돼지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생이 안 힘들어도 참아내면 살아가는 것 지난 세월이 돌아보면 신옥때라 있었다고 가능성이 어린이 자리스나 그룹도 말쓰리나 어차피 가난 인생 멋지게 생존이야 인생이 안 힘들어도 참아내면 살아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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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